최근 한낮에는 20도를 넘어서면서 여름이 빨리 올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포근한데요. 반면 최저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서 농작물 냉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4월 중순, 들녘해는 옥수수 심기가 한창. 모종을 하나씩 담아 일정한 간격으로 밭 이랑에 심습니다. 잎이 3개가 자라면 노지에 심기 적당한 때.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난주 심은 모종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영하 5도에 가까운 추위에 서리까지 겹치면서 어린 옥수수 줄기와 잎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에 새 잎이 자라고는 있지만 평소 수확량의 50%에 그칠까 걱정입니다.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영하 4도, 5도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에 또 서리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냉해 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3만 제곱미터 밭에 심긴 옥수수들도 냉해 피해를 입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3월부터 밭에 심는다는 감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과 줄기가 검게 썩어들어가 한때 얼어붙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비교적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 작물도 영하 속 추위에 생육이 더딥니다. 원주시가 집계한 4월 옥수수 냉에만 45가구 9헥타르에 이릅니다. 4월 중순이면 웬만한 한판은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최근엔 이상기후로 5월까지 냉해에 긴장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5월 초순까지 서리 등 냉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노지 재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